봄이 다가오면서 향긋한 봄나물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봄나물인 취나물은 특유의 향과 함께 식욕을 도두는 건강식품인데요. 요즘 경남 고성에서는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취나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고성 취나물 수확 현장을 황보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푸릇푸릇합니다. 고성 자란만의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대표 봄나물 취나물입니다. 얼마 전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한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바구니에는 방금 캔 취나물이 어느새 가득 담깁니다. 취나물을 캐는 방법은 쑥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흙과 닿아있는 뿌리 윗부분을 잘라내면 되는데요. 이걸 너무 깊게 캐면 뿌리가 상해 다시 자랄 때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취나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몸 안에 쌓인 유해한 염분을 빼내는 봄철 건강식품입니다. 고성군 400여 농가에서 매년 400톤 이상 생산하는 고성 취나물은 화학비료를 쓰지 않아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그 서너 달 캘라고 1년 내 풀로 매거든요. 모든 정성을 쏟았던 게 지금 수확의 기쁨을 하니까 엄청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올해는 겨울 늦추위가 찾아오면서 수확 시기가 예년보다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생산량도 덩달아 줄었는데 가격은 지난해보다 천 원 정도 올라 킬로그램당 만 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가 아마 기온 때문에 좀 늦은 부분이 있고 아마 3, 4월이 지나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수확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과 함께 우리 식탁에 돌아온 취나물 수확은 6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AKC